1. 수업 지각대장 박준영 김준영 잘 지냈어? 네 지각 한 번 했는데요 아까 수업도 지각했잖아요 어제 한 번 아니면 이걸 더 끌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미리 다 짠 Для ultimately 거기로 하고 네가 해줘야 해 이런 jab거가 딱 있다 음악이랑 같이 거기 보면 그런 셀션들이 나와있지 이게 카운트 베이지 유명한 곡이거든 퀵 카운트 베이지 아 러리아 중요한게 여기도 여기를 니가 찍어줘야 돼 여기를 쉬면 안되고 여기를 니가 항상 찍어줘야 돼 되게 단풀하게 Any question? No? No? Yes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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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지먼 혹시